안녕하세요. 6시 내다역입니다. 우리 짜자님들 사랑합니다. 갑자기 급고백했어요. 오늘은 정다운 분갈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갈이 하고 있다가 이거 핑크라떼, 이름 핑크라떼예요. 핑크라떼라는 아이를 지금 이렇게 뿌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다육이가 농장에서 조금 빠르게 성장을 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성장기이기도 하고 농장에서는 판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빨리 성장을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가정에서 키우는 것보다 물도 좀 자주 주고 영양제도 주면서 이렇게 좀 빠르게 키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웠던 다육이를 가정에서 키우게 될 때 조금 탈이 나거나 쉽게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묵은둥이 다육이를 키우는 것보다 너무 이렇게 어린 다육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좀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어린 다육이를 데리고 와서 키울 때 묵은둥이보다는 조금 더 잘 자라지 못하는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린 다육이를 데리고 왔을 때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을 때 조금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무지개 여신인데요. 제가 이거는 살짝 묵은둥이로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지금 물을 조금 주기는 했지만 아직도 화분이 조금 축축한데 이런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데리고 왔을 때 분채 받잖아요. 그러면 꼭 화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분갈이를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화분 안에 있는 흙이 조금 축축해져 있었을 때 뿌리를 뽑아서 뿌리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바로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뿌리에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게 되면 조금 다육이 뿌리가 상하거나 바이러스 균에 감염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생체기가 난 상태에서 바로 또 분갈이를 해주면 이 뿌리 상태를 바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뿌리가 좀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이런 농장에서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된 다육이들은 쉽게 물러버리거나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는 화분을 털어서 보내주시는 농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요청에 의해서 분채 발송이 되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원하는지에 따라서 꼭 분갈이 하시기 전에 화분 안에 흙이 완전히 이렇게 좀 말라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화분에서 다육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조금 말리셨다가 분갈이를 하시는 거를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바로 분갈이 하지 마시고 이제 다육이를 사면 빨리 분갈이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젖어 있어도 분갈이를 이렇게 좀 바로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육이의 건강 상태를 봐서 잘 말렸다가 해주시는 게 이게 다육이들 어린 다육이 특히나 어린 다육이들이 화분 안에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로 분갈이 하지 마시고 조금 말렸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무지개 여신은 제가 데리고 온 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한번 물 이렇게 다른 다육이들 물 줄 때 물 줬었나봐요.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가지고 지금 분갈이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화분 안에 생각보다 물이 너무 축축하네.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이거 예쁘게 분갈이 하려고 화분 가지고 왔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거 좀 말리겠습니다. 한 3일 정도 말렸다가 해야 되겠어요. 이 핑크베라는 지금 완전히 잎이 말랑말랑 거려질 정도로 저는 화분 오랫동안 말려서 꺼낸 거거든요. 이거 충분히 오늘은 분갈이 해줘도 되겠고 이거 티볼리도 분갈이 이거를 아 잘 말려져 있네요. 이거를 분갈이 하겠습니다. 오늘 티볼리 요즘에 농장에서 아주아주 통통하고 입장도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농장 갈 때마다 아이고 이거 티볼리 참 예쁘다. 이거 하나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제가 날개 다육에서 5천원 균일가였나? 네 그쵸. 5천원 균일가여가지고 이거 티볼리 데리고 왔던 건데 아주아주 잘 말렸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농장에서 성장을 빠르게 하지만 건강하게 잘 성장이 됐던 아이들이어서 뿌리도 까맞지도 않죠. 뿌리도 까맞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는 이때는 뿌리가 또 빨리 활착을 하고 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아이고 티볼리 너무 예쁘죠. 이게 핑크색도 예쁘지만 이런 그 각진 입장들의 모습이 샴페인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털어봤고요. 사실 이거 무지개 여신 심어주려고 예쁜 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이렇게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오늘은 안되겠어요. 예쁜 화분 두 개 지금 수제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지금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아이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물 줄이면서 키워주면 입장 굉장히 짧아지면서 얼굴이 작아질 텐데 지금은 얼굴이 좀 크니까 오히려 이게 조금 큰 화분에다가 심어주고 티볼리는 제가 여기다가 심으려고 가지고 온 건데 여기다가 해줘야겠습니다. 자 먼저 핑크 라떼 핑크 라떼부터 이렇게 좀 심어줄게요. 흙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다육이 분갈이는 사실 힘든 게 없잖아요. 잘 뿌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화분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주 쉽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돌려가면서 이게 이제 왜 돌려가면서 해야 되냐면 한쪽에다가 처음부터 흙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한쪽으로 모양이 조금 기울어져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워도 번거로워도 화분을 돌려가면서 제가 이제 도자기 만드는 거 취미가 있어가지고 집에 물레가 있거든요. 물레도 되게 쇠로 된 좋은 물레 쓰고 있는데 맨날 이거 돌려가면서 아이고 물레 써야지 하는데도 맨날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마사로 마감을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안에 빈 공간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에 있는 흙들이 조금 더 모아지면서 핑크 라떼가 이렇게 그 다육이를 제가 이렇게 키워보면 그 다육이 이름에 핑크 혹은 레드 이런 거 들어가는 다육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품종이 굉장히 핑크색하고 색감이 진하게 물들기 때문에 이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육이 키우실 때 나는 예쁘게 물드는 다육이들 키우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이름에 핑크나 레드 들어간 다육이들 키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흙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어요. 뿌리가 살짝 떴네요. 이렇게 이렇게 흙에 닿을 수 있게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가장자리는 이게 마사가요. 여러 가지 그 이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을 이제 줄 때 아무래도 이제 상토나 펄라이트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물을 주면 막 떠오르잖아요. 흙이 유실되는 걸 좀 막아주기도 하고 물을 주게 되면 상토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머금고 있는 흙이어서 다육이 입장이 좀 물러버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이고야 이게 방향이 바뀌었어. 이렇게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뿌리가 막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해서 역시 다육이는 정말 분갈이 해놓으면 완전히 그냥 인물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 인물값들을 다 합니다. 이렇게 마사로 마감을 해줘야 이제 마사는 물이 좀 빨리 말라서 다육이 입장이 물에 축축하게 닿는 면적을 차단해주고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예쁘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분갈이를 마쳐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린 다육이들 죽이지 않고 뿌리 잘 활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잘 말렸다가 심어주시는 게 또 팁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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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